I need that one thing You got that one thing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생질학 최경일입니다 2020 적성고사 대비 대학별 기출강좌 이번에 함께 공략할 대학은 서경대학교입니다 선생님은 이번에도 생생질학의 가치관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날 거고요 여러분의 적성고사 성공 가능성에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서경대학교 모집요강 올해 거 한번 보셨나요? 거기 보시면 다른 대학들 모집요강하고 좀 다르게 귀여운 캐릭터가 나와요 카카오 프렌즈 같이 비슷하게 파워 프렌즈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각 단가 대학들을 캐릭터로 만들어 놓은 거라 꽤나 인상 깊더라고요 이렇듯이 서경대학교는 우리 친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다정한 대학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번 OT를 통해서 서경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풍부하게 우리 가져보는 시간을 통해 조금 더 친근해지는 다정한 사이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OT에서는 본차시 앞서서 서경대학교의 일반적인 올해 입시의 특징점 적성고사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과목에서 어떤 식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도 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적성고사 전형의 일반적인 특징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20 서경대 적성고사 전형 일반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굉장히 큰 폭으로 선발 인원이 늘어난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죠 안 그래도 수도권 특히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라는 점 때문에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학교죠 서경대학교는 거기다가 이렇게 적성고사를 통해서 선발 인원도 대폭 늘렸다고 한다면 당연히 작년보다도 더 경쟁률이 높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대비라든가 준비해도 각오부터 달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원 선발하고요 농어촌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50명 선발합니다 검정고시 친구들 지원 가능한 거 타 대학과 동일하고요 다른 대학과 동일하게 600점 400점 60% 40% 해서 반영한다라는 반영 비율도 동일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항당 배점이 큰데요 배점이 이제 문항당 10점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각각의 국어 수학 20문항씩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 해보면요 200점 200점 만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본 점수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 잡아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 대학 적성고사하고 좀 두드러지는 특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지선다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특징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요게 요게 이제 재작년부터의 변화인데 재작년부터의 변화인데 음 4지선다고 다르게 이제 오지선다로 나오는 것이 뭐 일반적으로 이제 수능이라든가 모의고사 학력평가 이런 건 다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다른 대학 적성고사를 대비하고 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지선다로 되어 있고요 A형 B형 C형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시간에 따른 형태이고요 난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선생님 저는 C형인데 이거 어려운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동점자 처리 시 적성고사 우선하고 최저기준 없습니다 올해 고사일은 수능 전에 실시하죠 2019년 9월 29일 날 실시하고요 그렇죠 음 학교가 이제 그 이제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합격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미리 가서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미리 가서 준비해둘 왜냐면 이제 굉장히 많은 친구들 인파가 뭐 엄청나다고 합니다 경쟁력이 높으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버스를 못 탈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2시간 전에 도착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OT를 통해서 알겠죠 우리 친구들에게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미리미리 준비를 고사 당일에는 좀 이렇게 마음도 가다듬고 미리 현장에 가서 분위기도 보고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계속 가봅시다 앞서 이제 그 환산 점수로 교과 내신이 반영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제 환산 점수 표인데요 음 총 이제 600점 만점에서 이제 9등급까지 이제 반영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등급 간 차이는 지금 12점씩 나는 게 보이죠 1등급과 2등급의 차이 그 다음에 차이 보시면요 12점씩 쭉쭉쭉 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등급 간 차이가 12점씩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7등급과의 차이가 60점이 나타나고 있죠 60점의 등급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등급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상은 6등급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지금 평균 학생들 정답수를 보면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26문제 7문제 정도 맞추면 합격선에 든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7등급이다 7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5문제를 더 맞추면 6등급을 커버하는 거죠 6등급 친구랑 동률이 되는 거예요 한 문제가 60점 차이 나니까 6문제구나 6문제를 더 맞추면 6등급 친구를 커버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1.2문제씩 더 맞추게 되면 1등급씩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12점씩 차이가 나니까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과에 따라서는 내가 7등급이라도 조금 도전해볼 만하겠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는다면 35문항 이상을 맞출 수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간 어떻게 지내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능성이고 희망이잖아요 희망 고문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선생님은 그렇지만 지금부터 뭔가 열심히 다르게 행동하고 뭔가 노력하고 싶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등급에 맞게끔 한번 그렇게 자기의 현재 위치 내가 뭘 해야 하는가 어떤 각오로 덤벼야 하는가를 좀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영되는 교과는 전과목이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국어 영어 사회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국어가 반영이 안 되죠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교과들에서 상위 3개 과목이 반영되고요 재밌는 건 석차 등급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수 단위까지 포함해서 계산식이 있습니다 이건 모집 요강에 나와 있으니까 그 계산식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금 유리한지를 한번 유불리를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이 들어가니까 졸업한 친구들은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도 반영 대상이다 검토 대상이다 라고 판단하셔서 그것까지도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학과 경쟁률을 보여드릴게요 1이라고 쓴 건 일반 전형이고요 농은 농어촌 전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의 경쟁률이 확실히 농어촌 전형에 비해서 전체 평균이 높죠 거기다 이제 거의 뭐 32대1, 31대1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기 높은 학과는 당연히 더 높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소경대학교를 주목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점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합격생들의 학생부 평균 등급은 4.18등급 그러니까 4등급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전체 평균은 4등급 정도 되는 애가 지원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6등급이라면 내가 몇 문제를 더 맞춰야 되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 걸 이제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학생들의 정답수는 일반 전형이 이제 조금 더 높죠 그래서 대략 26에서 7문항 정도 이런 게 이제 마치시게 되면 합격선에 든다라는 거예요 40문항 중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선생님 인기도 좋고 애들도 이렇게 경쟁도 높고 한데 왜 이렇게 생각보다 성취는 안 나오죠? 바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서경대학교 적성고사는 전체 적성고사 12개 대학들 중에서 가장 난도가 어렵습니다 가장 난도가 그래서 서경대학교 그러니까 난도가 어렵다라는 게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대비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연기율이 높거나 그다음에 특징적인 것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비가 가능해요 대비가 어느 정도는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한 게 나왔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경대학교 적성고사는 발문이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말씀드리겠지만 발문의 표현 의도 전략을 분명하게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발문이 모호한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수능 문제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그런 식의 느낌 그렇죠? 거기다가 연기율도 느끼기가 매우 어렵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난도가 있는 거예요 문항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안타깝게 고배를 마시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대비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체적으로 국어 영역을 살펴볼 건데 2017학년도니까 이제 2016년, 17년, 18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년에는 30문항이었어요 서경대학교 적성고사 문제가 4지선다의 30문항 근데 이게 재작년부터 20문항의 5지선다로 바뀐 거죠 뭐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이게 더 좋을 거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은 동일한데 시간은 동일한데 이렇게 문항수가 줄어든 거니까 학습 부담량을 줄여주고자 했던 거라는 의도는 느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한 게 수능형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동한 게 학습 부담량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였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좀 가다듬지 않은 상태 그렇죠? 그리고 화장문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것만 해도 지금 벌써 18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문항 중에 화장문만 18문제인 거예요 약간 기형적인 스타일인 거죠 지금 오늘날 봤을 땐 오늘날 봤을 땐 약간 이상한 스타일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정제해서 딱 이렇게 깔끔하게 그렇죠? 더 밸런스도 딱 유지해서 화장문 딱 이렇게 나오고 독서 4문제, 문항 8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정제된 스타일로 가고 있다 고로코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BS와의 연계율이 매우 낮은 대학이에요 매우 낮은 대학이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서는 조금씩 높이겠다는 얘기는 해요 근데 이제 퍼센트로 얘기하면 대략 한 20% 정도의 연계율 뭐 이제 이 정도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2019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국어영역에 있어 석영대학교를 비롯한 각 대학 적성고사 문제는 수능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EBS와 크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수험생이 느끼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면서 자기들도 인정한 거죠 뭐 우리는 연계 뭐 너네가 연계교재를 가지고 준비하는데 우리 건 좀 느끼기 어려울걸?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연계교재만 파손은 될 게 아니다 라는 그런죠 뭔가를 준비하고 싶다면 플러스 알파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영역별로 말씀을 드리며 화장문, 독서, 문학 부분인데 음 중요도로 놓고 보면 문학이 문항수도 가장 많고요 그죠? 변별력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학과 관련된 부분들 학습을 해야 되는데 연계율을 정말 느끼기가 어려웠어요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독서에서 지문 하나 문학작품 여러 개 중에서 딱 하나만 연계됐었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다른 데서 갖고 온 겁니다 다른 데서 어 근데 대체적으로 어디서 갖고 왔냐면 2009 개정 교육과정 국어 1, 2 교과서가 포인트입니다 올해까지는 올해까지는 이거는 밝혀놓은 부분이에요 선행학생 영향평가 보고서에 2020학년도까지는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2009 개정 교육과정 국어 1, 국어 2 교과서에 내용에 있는 주요 작품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추천해주고 싶은 강좌는 뭐냐면 올림포스, EBS EBS 올림포스 강좌에 보면요 국어 과목에 나와있는 주요 작품들을 수록해놓은 강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대비하고 싶다면 그걸 추천드리고 싶고 조금 더 넉넉하게 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한다면 국어 1, 2 교과서에 있는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자료실에다가 한번 올려놓을게요 국어 1, 2에 수록되어 있는 교과서, 목록 이런 것들 작품 목록 이거 한번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면서 아 내가 모르는 작품 뭐 이런 것도 있네 시소설 중심으로 좀 먼저 확인해보시면 그렇게 하시면 혹시라도 만날 가능성이 높은 작품을 만날 수 있겠죠 시간이 없다면 올림포스 강좌라든가 종합 정리된 강좌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화법 작문 같은 경우에는 발문화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정답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데에다 발을 헛디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잡아달라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연계교제를 중심으로 주요 개념을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연계교제에 나와있는 주요 개념을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그것으로 아 문제 풀었네 깔끔하게 잘 풀리네 안 풀리네 그걸로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더 나가라는 거지 교과서에서 그 개념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학습해라 그 다음 독서는 대체적으로 의미나 맥락 흐름 이해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문도 비교적 짧고요 대략 한 700자 정도? 700에서 800자 정도 되는 지문 그러니까 어디서 지문을 가져오는데 딱 고만치만 갖고 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짧게 기술된 문제로 나오고요 사실 위주의 사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다 맞춰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문학은 고전 및 현대시 소설 갈래 위주로 시 소설에 포인트 주세요 수필이라든가 극갈래 보다는 시 소설에다 포인트를 주셔서 가져가시면 대비가 될 거다 우려되는 바는 올해도 동일하게 작년 스타일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출제교사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다섯 명 전원이 모두 대학 자체 교원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한 명은 출제교사가 아니라 검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2, 3명인데 이분들은 전부 다 석영대학교 소속 대학교 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반적인 학교 국어 내신 문제라든가 수능형 문항하고는 약간 스타일이 다른 식의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무서운 경고를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석영대학교의 올해 입시에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국어 과목에서 주요 특징점이라든가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OT에서 너무 두려움을 많이 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발문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요하게 잡아야 되는지 본강에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시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알겠죠? 선생님 본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생생지락 되소서